ㄷㄷ 물에서 면을 해야해 네, gateway 도저히 잘ätzen 아, 되게 귀여운데? 배불로 강조한 인기 용기 감주 많이 감주 긴 Rain 가득 가득 자, 할인은 옥지 듣기 다 먹은 것 같다 버섯 없는데? 그래? 아재입니다 근데 생강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오리지널이지 이거 봐봐 홍삼 쌓여 맥주가 있어 짱 신기해 되게 이쁜데 막 땡기진 않아 충분하지 좋은데 무거워 안녕 이름이 뭐야? 귀여워 저희 자리는 저기에요 9번 그니까 9번이 명당이랬어 오호 오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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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저기서 찼나보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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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아잇 차고 맛있다 늦은 점심 어 맛있다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어? 치즈스틱으로 사준다 치즈스틱이었어? 어 봉지에 있는 거? 어 하나를 치즈스틱으로 바꾼 거야? 어 나 언니 거를 따로 포장해준 줄 알고 그거 언니 주고 왔는데? 하나를 십으로 한 치즈스틱 먹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빠 외국에서 캠핑하는 거 같지? 망몬이니라 가수가 해줘서 더 외국인 거 같다 하하하 딱 미국 아니야? 여기 딱 미국 아니에요? 하하하 아메리카 와 한글이 이렇게 뻑하니 써있는데 미국에는 아까 날던 오리랑 새들 어디 갔어? 하하하 아 그 안에서 이리와 아 귀여워 오 그 안에서 서요 해외 그 안에서 서요 치즈 치즈 파워 어딨어? 파워 어딨어? 됐어? 찌들어라도 나오겠지? 오빠 여기다 이렇게 해줘 해피 버스데이 보미 보미 장미 귀여워 누가 이렇게 귀여운 거야 이렇게 하겠고 뒤에 뒤를 좀 받쳐주겠단 미션 이뻐서 불이야 결제하지 마세요 뭐하는 거야? 돈 주고 그냥 2만원 주고 아이씨 나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무슨 친내리 오빠 일단 해보자 빨리 가져와 아니 오빠 진짜 이거 그거 같아 드라마에서만 보다 산 속에 나무 앞에 진짜 어리겠네 아니 생일 파티가 아니라 소원 빌어 맞네 생일 파티 소원 진짜 멋있어 귀여워 오빠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가 좀 허접한데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귀여워 쟤야 뭐해? 난리났다 쟤가 맞지 이게 여파리야 이거 아 되게 귀여운데 아니라고? 너무 귀여운데? 왜 그래서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네 어... 내가 의도로 따로 됐네 오빠의 의도로 된거 맞아? 귀여워 어... 해피밸데이 라이타는 없어요 빨리 노래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후우 부는척했어 잠만 이거 이거 가만히 쳐놨어? 진짜 맛있다 아 잘 예쁜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겠다 오빠 찍어서 먹어 오빠 먼저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빨리 먹자 그럼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장난 없다 맛있어 동실동실하네 응 역시 맛있어 배꼽 응 역시 맛있어 응 노파마가 좀 싱거운데 나 물 너무 많이 넣었나? 잘 먹어서 먹어 이거? 아 데펴준 거야? 감사합니다 뜨거 맛있어 뜨거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미안해 기름 없는 부위로? 기다리는 거 봐봐 귀여워 어디 갔다 왔어? 재밌게 놀고 왔어? 아 초콜릿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언니가 팔아도 될 거 같애 너무 맛있대 응 쫌푸tier에 더 맛있는 거 같아 김치참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아 손까지 해준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개를 잡으면 돼 사장님 센스가 쩌시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때? 맛이? 오! 부드러울 것 같아 와 잘 굳네 장난 없어? 맥주비 폭파라는데? 진짜 맛있어 끄지마 이렇게 건네면 끄지마 이렇게 맨준 좋다 이집 내꺼 어딨어? 내꺼 어딨어? 오 여보세요 이거 뭔데 이거? 이거 건맛탄데 이거? 왜? 달콤단 맛나? 진짜 맛있어? 진짜 달콤단 맛나지 진짜 달콤단 맛나지 음 좀 이쁘게 먹어 너무 추하게 먹을 거 같아서 못쓸 거 같아 어떻게 이쁘게 먹어 이거 입을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오옹 오옹 해봐 오옹 해봐 오옹 오옹 앞 오렌지 주스라고 했더니 오빠가 한라봉 칠러라고 경쟁이 오렌지 주스라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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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ny가 일곱 그린 신들으로 창피하고 어디있어? 반대손 내일 아침 해야돼 알았지? 오빠 머리 이렇게 이제 다 끓고 있어 안은 지금 끓고 있어 잠시만 잠시만 왜? 어? 어? 죽인다 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하시네? 어디? 아 여기 옆집? 철수하시네 여기는 어떡해?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우리 집집도 철수하셔 응 너 그거 해라 뭐? 짜파게티 요리사 어? 쟤 도망갔다 대파김치는 처음 먹고 먹는거야 쪽파라고 해줘 쪽파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몇 개 끓인어? 말 안할래 두 개 끓였으면 말하지 마라 아니 오빠가 늦게 일어났잖아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고 씻고 바로 설거지하고 점심 먹어야 돼 빵 되게 맛있다 맛있어? 응 빵이 아니에요 우리 생일 케이 내가 하도 열정이 있다 보니까 계절 가는지 몰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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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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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뜨거운 남자라서 계절 가는걸 인식을 못해 이만 지금 춥다는데 난 반팔 입고 있잖아 몸에는 에너지가 터져나오거든 왜냐면 내 몸에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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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그렇게 해 똑같이? 한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따뜻하대? 그런 소리는 안하는데 그냥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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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멘트에 갖다 붙여 그냥 적당한 싹 열정 Enge 아니야 장신엠 열정 열정 40일부터 17일에서 19일에 이제